안녕하세요. 작업돌컴설턴트 전시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화기록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영화기록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영화기록을 했지만 똑같은 방식으로 독서기로 드라마, 문화, 공연, 뮤지컬 등 다양한 형태로 여러분들이 수집하고 싶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걸 왓츠 리스트로 만들 수 있습니다. 뭐 연예인들을 좋아하신다면 연예인들의 뮤직비디오나 싱글 앨범, 디지털 앨범들을 이곳에 관리를 하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애니를 좋아하신다면 애니를 이렇게 수집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수집할 수 있고 그 형태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수집하냐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자유롭게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운데에는 왓츠 리스트, 제가 감상한 영화들을 이렇게 넣어서 볼 수가 있고요. 보기를 클릭해보면 보고 싶은 영화를 목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토리나 디렉터 페이브릿, 장르와 같은 형태로 구분해서 내용을 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한번 만들어 보시죠. 일단 새로운 페이지 만들어서 들어와 주시고요. 페이지 제목에는 영화 기록이라고 작성하겠습니다. 아이콘은 원하시는 아이콘 비디오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페이지를 전체 너비로 넓게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마찬가지로 만들어야겠죠. 일라인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제목은 영화 기록에 DB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속성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영화를 기록할 때 필요한 속성 또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자료들을 기록할 때 필요한 속성들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영화 제목, 시청 날짜, 장르, 국가, 개봉, 연도 이런 것들을 넣었어요. 제 책에 있는 내용을 보시고 해당 속성들을 생성하신 다음에 예시 데이터까지 채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속성들을 순서대로 만든 다음에 속성들의 내용을 채워 넣었습니다. 저는 이 속성들을 채울 때 영화 기록에서는 시내21이라는 사이트를 참고했습니다. 시내21이라는 사이트에서 제가 보고 싶은 영화를 검색한 다음에 영화의 이름, 그리고 개봉 연도, 국가, 장르, 개봉일, 감독, 출연, 시놉시스 이런 내용들을 복사해서 다 붙여놨고요. 포스터는 여기 있는 이 포스터에 마우스 우클릭해서 이미지 주소 복사한 다음에 포스터에다가 링크 인베드로 붙여 넣었어요. 이렇게요. 그러면 이미지가 이렇게 붙게 되죠. 이 방식으로 저는 자료를 수집을 했습니다. 혹시나 자료를 더 원하신다면 제가 미리 만들어둔 템플릿에 자료들이 있으니까 이걸 복제해와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영화 기록 데이터베이스를 우선 열을 나눠주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블록을 하나는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과 왓츠 리스트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서 이 블록 두 개를 열로 만들어준 다음에 얘네를 옮겨주겠습니다. 내비게이션으로 옮겨서 얘를 페이지로 전환을 해줄게요. 페이지로 전환해줍니다. 그러면 페이지로 깔끔하게 들어가고 왓츠 리스트와 내비게이션은 글자를 좀 더 크게 해주기 위해서 바우스로 선택한 다음에 단축키로 컨트롤 쉬프트 숫자 2 눌러주면 이렇게 두 개를 크게 글자를 변할 수 있고요. 살짝 당겨주고 이렇게 아이콘도 바꿔줄게요. 이 영화 아이콘으로 페이지로 전환시킨 이유가 뭐냐면 이 페이지에 링크된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쓸 거잖아요. 페이지 안에 들어가서 점점점 누른 다음에 링크 복사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귀찮음이 있는데 그냥 이거를 페이지로 전환시켜놓고 마우스 우클릭해서 링크 복사를 하면 그대로 데이터베이스의 링크가 복사되어서 링크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가 더욱 편리해집니다. 그래서 원본 데이터베이스 관리도 할 겸 저는 페이지를 이렇게 만들어두는 편이에요. 링크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표는 원본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서 살펴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표는 안에서 보고요. 여기서는 좀 더 보기 예쁘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우리는 갤러리로 바꿔볼 건데요. 표를 클릭하고요. 보기 편집 들어와서 레이아웃을 갤러리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카드 미리 보기는 아까 포스터에 넣었기 때문에 포스터, 카드 크기는 작게 이미지 맞춰주고 속성 줄 만큼은 상관없어요. 이거는 페이지 보기는 사이드 보기 이건 제 취향이니까 여러분들 원하시는 걸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레이아웃을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속성도 하나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내용은 이미 제목은 있죠. 저는 장르를 추가해주고 개봉 연도 그리고 제 개인 평점 추가해주고 마지막으로 출연 배우진까지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화에 맞는 각 속성들을 볼 수가 있게 되고요. 내가 본 영화만 여기서 볼 거예요. 보지 않은 영화, 보고 싶은 영화는 따로 빼고 이미 본, 시청한 영화만 따로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시청 상태를 넣어도 되는데요. 사실 시청 날짜를 우리가 매번 지정을 하죠. 그래서 시청 날짜가 없으면 제가 안 봤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시청 날짜를 비어있는 걸로 필터링을 해주면 속성을 하나 추가하지 않고도 우리가 아직 안 봤구나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시청 날짜를 해서 오늘 기준이 아니라 비어있지 않음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청 날짜가 있다. 내가 본 날짜가 있다라는 뜻이니까 이것들은 이미 본 상태가 되고요. 이걸 그대로 복제해서 복제해서 필터를 필터를 비어있지 않음이 아니라 비어있음으로 바꿔주면 시청 날짜가 비어있으니까 내가 본 날짜가 없네? 그러면 이거는 내가 아직 안 본 영화구나 내가 보고 싶은 영화구나 라고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 평점도 당연히 없어야겠죠. 이런 식으로 필터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모두에게 저장을 꼭 눌러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름만 바꿔주면 됩니다. 여기서 이름은 보고 싶은 영화라고 하고 갤러리에는 감상한 영화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면 됩니다. 여기서 추가로 연도별로 감상한 영화를 보고 싶다 하실 때는 감상한 영화를 복제해 줄 겁니다. 플러스 눌러서 만들어줘도 되는데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를 다시 선택해야 되고 불편한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미 링크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을 때에 똑같은 데이터베이스를 불러온다면 저는 항상 만들어둔 보기를 복제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다시 선택하는 게 꽤 귀찮기 때문이죠. 여기는 연도별로 보고 싶고요. 연도별로 하고 레이아웃을 보드로 바꿔줍니다. 지금은 제가 개인평점 순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룹화 기준이 개인평점이죠. 개인평점이 아니라 그룹화 기준을 연도로 개봉연도로 변경을 해주면 개봉연도별로 나오게 됩니다. 그때 개봉연도의 정렬이 수동인데 이거를 알파벳순 또는 알파벳역순으로 하게 되면 최신 영화부터 옆으로 쭉 나오게 되죠. 열배경색도 넣어주고요. 속성 몇 개 추가하겠습니다. 그때와 똑같이 장르 개봉연도 이미 있으니까 출연배우, 개인평점 이 정도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보드 보기에서도 이미지를 추가해 줄 수 있습니다. 레이아웃에 들어와서 카드 미리 보기를 포스터로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영화 포스터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미지 맞추기까지 해주면 깔끔하게 연도별로 영화를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이제는 왼쪽에 있는 이 내비게이션 페이지들을 구성을 해볼 겁니다. 하나만 구성을 해보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어떤 구성들이 있냐면 히스토리 지금 만들었던 우리 연도별 있죠. 히스토리가 있고 그 다음에는 디렉터 감독 있죠. 디렉터 감독별로 볼 수도 있고 페이버릿 제가 즐겨찾기 한 즐겨찾기 한 형태로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장르 장르별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텍스트를 먼저 쓴 다음에 얘네들을 전환해서 페이지로 해줍니다. 페이지로 한 다음에 우리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죠. 미리 만들어 놓은 보기가 있기 때문에 이 보기의 링크를 그대로 복사해서 저는 장르를 한번 해볼게요. 장르에 들어온 다음에 장르의 페이지를 전체 너비로 하고 페이지 링크를 붙여 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감상한 영화가 아까 만들었던 그대로 들어오는데 여기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종류만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갤러리로 했지만 보드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레이아웃을 보드로 바꾼 다음에 그룹화를 개인 평점이 아니라 장르로 바꿔주시면 장르별로 페이지들을 볼 수가 있고요. 속성도 조금씩만 해주시면 되겠죠. 연도의 국가 배우 이런 거 하고 레이아웃을 카드에 크기는 작게 맞추기 이런 식으로 원하시는 데이터를 구분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장르뿐만 아니라 페이버릿이나 디렉터 히스토리까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필터링하고 보기를 바꿔보시는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이 방식을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